떨려 짜란 이거를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뜯어도 되겠죠 여러분? 아 맞다! 내가 보호필름을 안 샀네 내가 보호필름을 안 샀어 실버 맞지? 나 실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산 거는 거침없이 뜯어도 돼 이렇게 열어주면 애플 펜슬이 나왔어요 짜란! 짜란! 에어팟 프로 얘는요 제가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의 애플 찾아주기? 앱을 몰라가지고 배터리가 다를 때까지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 하나는 잃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완전 아작이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애플 케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필요한 거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어차피 한 짝을 잃어버린 거를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해도 100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를 사면서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짜란! 얘는 근데 사실 막 기쁘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프다 나 있는데 얘 다들 이 조그만한 아이 잃어버리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아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과자보다 맛있어요. 보다까지는 아닌데 다른 과자만큼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티! 세티! 알았어요? 오이고 신났어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밖에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잠깐만 찍지를 못하겠네? 알았어요. 얘! 네! 세티! 세티! 가자! 아 귀여워.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세! 세티! 지금은 까사로마 건너가지고 그... 웨스트... 뭐야? 세인 로렌 웨스트인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까사로마.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찍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가져왔지. 뭐야 뭐야? 우리 세티 선물. 우리 세티 선물. 이게 뭐야? 다 두건이야. 근데 뭔가... 제티... 제티가 브라운이니까 딸기 우유같이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세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봐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세티! 이거 골라봐봐. 자 세티야 이거 뭐가 좋아? 너 한번 물어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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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괴롭힐게. 안 괴롭힐게. 안 괴롭힐게. 여기 앉아. 안 괴롭힐게. 안 괴롭힐게. 세티! 제 세티는... 한 대가서 먹어요. 아 대빠바바. 네가 우리 괴롭히니까 내가... 왜 아기를 괴롭혀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앉아. 앉아. 개껌을 씌워라. 죽어세도 모르게. 간다나를. 짜란! 아 너무 귀여워. 이모는 너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너 너. 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먹구름이 시작됐어. 족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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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chest. 들어간. 족싹하다. 족싹이. 왠지. 머리를 바라봐. 네. 다리 안 이리와. 는. 왠지. 저리에 어떤 하시는 분이 가고. 몇 달이son. 다리 안 좋아서. 다리 안 할 거 81로. 다리 안 오는 거죠. 가리라. 나라. 모든. 아들. 난장판 난장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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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면 안 돼요 삐졌어 물면 안 돼요 또 삐졌어 물면 안 돼요 숙소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우 힘들어 역시 강아지를 키우는 엄마들은 대단해 아이고 아이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컴퓨터 이리로? 이리로? 가시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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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안녕!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영상 찍기 너무 좋은 날이다 너무 이쁘게 나와 오늘 영상 찍기 너무 좋은 날이다 너무 이쁘게 나와 오늘 영상 찍기 너무 좋은 날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이 요거트에 툭 쏘는 맛보다는 되게 크림 먹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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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